위리 먹방은 3대장의 위리를 테스트하는 콘텐츠로 자기 순서가 어떻든 군말 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으아 쓰윽 쓰윽 쓰윽라고 ów 쓰윽 쓰윽 흠 정리 하이 흐흐흠.. 음 음 으어 으叫 으음 이치 으윽 으으윽 음 으윽 히으윽 으윽 으윽 쏙쏙쏙쏙쏙쏙쏙쏙쏙 쏙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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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아.. 아.. 좀.. 좀.. 좀 짜다. 어흑 먹고 자 소스 쓰- 하으음 어우 아... 오케이 음 쓰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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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 밥을 먹어야하네요 정말 맛있엉 맛있엉 너무 맛있엉 매운舞 상하면성 도둑 더 맛있어용 만들어내요 더 맛있엉 그리고 또 더 맛있엉 이거 다른게요 와우 어어어어 고춧가루 랍스터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